2014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6.1 역삼일 문화센터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강남구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에 관심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 리더 및 주민자치회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날 지역 리더십센터 함께 이룬 조재학 대표가 주민자치 사업의 발굴과 기획, 운영 방안을 주제로 특가를 펼쳤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 역량을 강화해 더 성숙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